저런, 덤프트럭 덤프의 몸이 고장났어요. 어휴, 어서 짐을 날라야 하는데. 진, 날 좀 도와줘. 고장난 친구의 몸을 스캔해 주세요. 너무 아파. 렌치를 돌려 너트를 고정해 주세요. 타이어를 분리해 주세요. 새 타이어를 끼워 주세요. 타이어를 분리해 주세요. 새 타이어를 끼워 주세요.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마워. 스티커를 묻혀 부품을 조립해 주세요. 상자를 중칸에 옮겨 주세요. 짐 칸의 기울기를 조절해 주세요. 신난다. 스티커를 붙여 자동차를 완성해 주세요. 요호! 버튼을 눌러 친구의 몸을 스캔해 주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목적지까지 하네요 목적지까지 하세요 목적지까지 하세요 목적지까지 opp선어 목적지까지 하세요 신난다 정비를 마친 덤프가 커다란 짐들을 옮기고 있어요 이 정돈 식은 죽 먹기지 난 역시 대단해 정비를 마친 덤프가 커다란 짐들을 옮기고 있어요